요즘 티벳 밀교책 많이 보는 중에 재미있는 게 티벳 밀교의 핵심이 금강식의 핵심인데 본전 요가를 내 몸을 부처님 몸이라고 관한 내 몸을 시각화를 통해서 내 몸이 부처님 몸이라고 상상하면서 깨어서 이 또한 공화단에서 법공의 진리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내 몸이 부처님 몸이라는 걸 이용하는 그래서 법공을 인가하는 그 알아차림은 법신이라는 내 몸은 색신이니까 법신과 색신을 함께 닿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닿고 깨어서 또 시각화하는 그런 몰입행위를 하면서 수행하는 선정과 지혜라는 게 법신의 모습을 염하면서 동시에 이 또한 공화단은 그런 진리를 인가하니까 정해성을 써 법신과 색신을 쌍수 이게 밀교의 아주 핵심인데 재미있는 게 밀교의 제일 핵심하고 지금 내가 대한민국 선불교는 이것만 해라 하두 어려운 하두 하지 말고 하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지금 하두를 다 어렵게 하니까 그거 말고 나무하미탑을 염불선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권했던 방식이 염불하면서 나무하미탑을 해가지고 나무하미탑을 하는 영하는 자 나무하미탑을 알아차리는 자를 추적해서 나무하미탑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동시에 나무하미탑을 하는 내 알아차린 의식을 찾아가지고 변성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나의 진리를 깨닫고 나무하미탑을 또한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법공의 진리 아까 참나를 깨치는 게 아공의 진리였다면 나의 실체였다면 만법의 실체 법공의 진리를 깨닫고 나무하미탑을 또한 내 참나 자리에서 나온 육분작용이다 나무하미탑을 상상하건 느끼건 생각하건 다 육분작용 동시에 아공 복공 되가지고 나무하미탑을이 여섯 글자인데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나무하미탑을 여섯 글자를 영하면서 아미탑을의 진인 아미탑을이 뭐 닦아가지고 정토를 열었느냐 육바라밀 닦아서 열었다라고 갑자기 나옵니다 육바라밀의 덕목을 생각하고 아미탑을의 덕목인 육바라밀을 여섯 글자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나무하미탑을 이 밀교적으로 볼 때는 진각점에서 지금 배꼽에서 옴 호흡이 들어가며 배꼽에서 먼저 옴 마 옆구리 니 명치 반 오른쪽 옆구리 매 하단점 흠 하고 목 하고 나가는 요거 짚으면서 세우면 진각점 실제 거긴 기운을 돌리진 않은데 돌아가는 길은 아니니까 법륜의 길을 근데 똑같이 우리 공호 선생님도 나무하미탑을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스님도 있다 이 양반들은 단악하는 사람이다 옴 마니반면이랑 똑같다 옆 나무하미탑을 하고 호흡 수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무하미탑을 가지고 우리 주천 법륜도 도교에서는 주천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법륜 법륜도 불리고 차크라도 불리고 그러면 나무하미탑을 하나 가지고 견성도 하고 아궁곡곡구공의 진리도 깨치고 에너지체도 다 깔아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내가 나무하미탑을 영어할 때 내 몸이 나무하미탑이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차려라 깨우세요 이 또한 참나작용이란 걸 알면서 나무하미탑의 몸 내 몸을 알아차리면서 나무하미탑이라고 생각해봐라 이것까지 했는데 그게 딱 밀교 본전요가랑 통한다고 그럼 이게 뭐냐 밀교 티벳 밀교의 정수랑 본전요가랑 또 선불교의 정수 관조사 곧장참나 직지인심 곧장참나 깨치어서 견성성불하는 이 반조선의 핵심하고 밀교적 본전요가를 통해서 즉신성불하겠다는 밀교의 핵심하고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깨워서 공부할 수 있고 나무하미탑을 하나 해서 나무하미탑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해가지고 그게 화두선하고 통하니까 화두선하고도 통하고 나무하미탑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해서 견성도 하고 참나 깨치면 아공의 진리 내 애고를 애고가 실체가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벗공의 진리 나아가서 나무하미탑을 하는 이 말이 생각감정고감의 육군이 정토가 다 참나작용이다 깨치는 또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육바라미를 요마고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에너지체를 닦는 수행을 한다면 나무하미탑을 하나 가지고 선불교 밀교를 꿰뚫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로 번전요가처럼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염하면서 아공복궁 구공의 진리를 깨치면 생각이 아미탑을 하고 같아질 거고 그 진리에서 나오는 자비의 염은 마음이 일어날 테니까 자비의 염이 자비의 감정이 아미탑을 하고 대자에 대비한 마음이 같아질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자비가 같이 있어야지 자만 있으면 안 돼 자는 사랑이면 내가 받고 싶으면 나만 태주고 싶은 게 사랑은 자면 비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도 안 겪었으면 하는 말 정의랑 통해 자비가 그러니까 자만 있으면 베풀고 싶은 마음만 있고 비가 없으면 정의가 없는 거라고 베풀고만 싶지 남이 힘든 거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비를 같이 갖추면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그게 비연민이지 슬픔 그게 슬픔 저 사람이 당하는 일이 내가 나라도 당했으면 싫을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슬픔 그거를 바로잡아주고 자는 게 정의로 자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비의 염이 꽉 차고 상단전에서는 아궁복궁구궁의 진리를 꿰뚫어 아는 진리의 지혜가 중단전에서는 사랑 자비의 감정 하단전에서는 에너지체가 하단전 단전의 기운의 바탕을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대로 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건데요 티벳 밀교 본전 요가나 즉신 성불 하겠다는 이번 생일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라는 성불교가 나무 아미타불 하나에서 깨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나로 선불교 밀교를 다 깨줄어서 공부하면 이득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케이불교 케이불교의 미래는 나무 아미타불에 있던데 이미 이런 우리는 앞에 강의 때 다 나갔는데 이번에는 깨가지고 성불교 밀교까지 깨서 요즘 마침 티벳 불교 동부를 좀 더 하다보니까 티벳 불교 밀교라는 것도 별게 아닌데 그렇게 내 몸이 부처라고 염하거나 두 번째 차크라 열어가지고 경락에 기운 돌려가지고 실제로 에너지체까지 확보하거나 무지개몽까지 만들거나 티벳 밀교의 제일 정수예요 아니면 곧장 참나각악성에서 견성 성불하는 족챈이나 착챈 마음들을 착챈이라고 족챈 착챈 명상을 하거나 이 세 개가 티벳 무상 요가의 제일 핵심 비방이기 때문에 그럼 나무 아미타불에서 바로 어키 현상에서 일체가 나무 아미타불이고 일체가 정토인 줄 알아버리면 아군 덕분 깨쳐버리면 그대로 족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에 족챈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 중요한 게 나무 아미타불에 매달리면 안 돼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의 좌성을 바로 봐야지 나무 아미타불은 방편이고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요거는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진짜 아미타불의 법신을 만나야지 그대로 족챈이 되고 최상승선이 되지 나무 아미타불에 몰입하려고 집착하면 최상승선은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 몰입이 되고 바로 나한테 몰입을 해야지 최상승선 화두도 똑같이 이목고 해놓고 이목고에 매달리면 더 핫바리선이고 이목고 하면서 나를 보면 최상승선 나를 바로 보는 게 최상승선이고 티베트의 족챈이니 마아무라리 하는 것도 바로 나를 보는 거지 대상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바로 나를 봐 버리면 아공, 법공, 구공 거기서 다 터져나고 참나자리 바로 알고 법공 일체가 참나자용인 줄 알고 구공 참나에서 육파라밀이 참나의 본 성품인 줄 알아버리는 그대로 견성한 그걸 온전히 구현만 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견성성물이 바로 이루어진 도가 이리 나무 아미타불 하나 가지고 바로 적챈이나 최상승선 그걸 가지고 또 나무 아미타불을 가지고 육파라밀을 나무 아미타불을 가지고 에너지체를 개발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가지고 바로 적챈이나 마아무드라처럼 견성을 해버리고 견성을 해버리고 점수 차원에 이게 도노라면 점수 차원에서 육파라밀을 차근차근 닫고 에너지체를 차근차근 개발해서 이 두 가지 점수로 성물을 다지는 즉신성물도 되는거고 육신성성불도 되는거고 이런식으로 공부합 K-불교의 미래는 나무 아미타불에 있다 이렇게 지르고 싶네요 또 다른식으로 기회에 가위 롤러 wob 부축 이것이 당번 퇴로 convene